상하 3각증 양쪽 자 이제 스토브 형이 드론을 굴릴거에요 드론을 굴리면은 이제 적들이 핑이 찍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고 천천히 진행할거에요 형 옆에 구멍 있잖아. 구멍인데 핑 찍고 있어. 이제 핑 찍힌 적들이 보이죠. 이거를 조심히 처치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아직 약간의 사일렌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엄청 심해서 사운드가 괜찮네 이 게임에서. 오. 완전 판동이 심하네 생각보다. 아 2층에도 애들이 있어요? 조심. 네 확인. 오. 누가. 왜. 왜. 눈 맞췄어. 그린고블린은 등을 때리셔야 돼요. 등에. 고드름. 고드름이래 고르. 고드름. 고드름. 고르미 영어로 보지. 이거 안 됐네. 까비. 아악. 오. 갑자기 지 앞에 무슨 그렘린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올라가자. 오. 이쁘다. 아 여기 죽 박스 있네. 다 잡아놨어. 오케이. 비딜 있어. 조심. 오. 밖에 있는 상태라 가지고. 오. 불이 쳐라서 어쩔 수 없어. 불이 쳐라서 어떻게든 한 번 걸리게 돼 있긴 해. 여기는 레이저드 위인 애가 있어요. 어 지하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어 네 지하의 길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볼게. 우리 천천히 갑시다. 정면 사운드. 오렌지? 네. 어 근데? 어 지하는 클리어. 그래. 지진파가 어디네. 어 지금 밖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인합격. B. C. A 어딨어? A만 찾으면 되죠. 찾는 중. 어이 여기. 아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있나보다. 사운드 난다 여기. 찾았다. 여기. 타냥 있어요. 타냥. 에모. 자. 제가 A에 있을게요. 그 독필님. 그 저기. 네. B 보이세요? 위에? 어 C 보이고. 아 B 보여. B. 네. 형만 거기로 갈거에요. B로 가주세요. 형은 C로 가주시고.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저 B에 있습니다. 오케이. 모두 자리로 가면 시작할게요. 네. 누르세요.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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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요요 독필님 요요요 아! 좋네 오케이 넌 이거나 먹거라 넌 이거나 먹거라야? 흐흐흐흐 가자 이동합시다 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구나 놔줘 놔줘 아 나이스 능력이? 저 아직 능력이 있어요 됐어요 슬래지는 능력 못 먹어 어차피 형 슬래지는 해머잖아 아 그냥 많아 계속 쓸 수 있네 오케이 오 나이스 어 그들 때리지마요 나 때리지마 에헤헤헤헤헤 아아악 오우 펜이 저거 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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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노아이라고 azing anal 멈추세요 멈추시고 왼쪽 오케이 드론 굴릴게요 천천히 갈게요 어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무슨 폭탄 침묵을 했어요 도표님 여기 와보세요 보시면은 애들 줌을 하고 있으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얼굴이 빨갛고 몸은 파랗죠? 빨간색이 약점이에요 여기서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보임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피스톨로 쏘라는 소리였는데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관통되는 벽은 저기 색깔로 보여요 관통이 안되면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어 이거 부시는 거 아니고 설치해주세요 설치 설치 아니 설치 휴명상태 둔지 장수 오케이 네 했어요 오케이 설치하자 어 설치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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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유 설치 부탁드릴게요 어 아유 아유 뭐하세요 제가 안가고 있었는데 내가 한게 아니라고 하는 믿어주겠니? 아니요 절대 못 믿죠 나랑 두피가 알고 계셔는데 어떻게 형이 아니야 너랑 같이 있던 건 나였는데 내 옆에 내가 너랑 옆에 있었다고 내가 너랑 옆에 있었다고 형 혼자 지하 있었잖아 형이 지하 아니었어? 내가 지하가 아니었단다 형이 지하야 형이 잘못했어 어쨌든 그래 내가 지하였던 것 간 데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지하였던 것 간 데 들어오니까 우리 덕플리는 괴롭히지마 형이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알이 많이 없는데 탄이요? 여기 탄 있어요 알 알 알 알 아 알 아 여기 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걸리면 설치를 못해요 아 오케이 형한테 걸리면 설치를 못해요 자연과로 이동하세요 아니요 그렇죠 아 몰라 형이 잘못했어 좀 생각해야 하는 게임이네 애들이 예민해요 조심해야 돼 아우 사춘기야 사춘기 총알 애모 나이스 다음 미션으로 갑시다 그러게 아 여기 유포 그래프티 멋있는데 아니 여기 여기 그 그 그 어떻게 불러요 강.. 강파? 아니 어떻게 불러요 그런거 이거요? 네 이거 이거를 뭐라고 하지? 어 한국은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서 아 그냥 그런 사인이 많이 있죠 그쵸 그거 어떻게 불러요 까먹었어요 저런거 벽에 그리는 그림을 뭐라고 하더라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부를걸요? 어 맞아 우리도 그렇게 불러요 네 근데 그 광고 그 사인 그거 어떻게 부르는지 아 입간판 맞사 네 네 강판 강판 오 오케이 지금 천천히 UFO 방무관 에마 에디원 발견 나이스 오케이 천천히 가자 도플린 도플린 자폭한 애들도 암살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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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 여기 그냥 외계인이 앉아있었어요 애들이 생물 같으니까 조심해 그쪽으로 간다 아니 제가 그거 거둬졌어요 술탄 아니 술탄이네 녹가스 어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독가스 던져서 그래 애들한테 네 천천히 죽이려고 오케이 애들 독가스로 죽였거든요 싫어 오 어 어 노플린 이거 앞에 있는 거 시체에요? 놔두시면 돼요 네 자 본드님 뒤에 있습니다 오케이 어 어 다행이다 어 알 이제 부시면 돼요 나이스 뭔 소리야 여기 단열이야 늦었어 고 어 핀까 나이스 나이스 자 그냥 다시 이생을 남으라는 쓰레지 해먹었다가 알 부시면 재밌어요 그런데 알? 아니 나는 둥지둥지 둥지 오케이 해머 갖다 부시면 경치 더 줘요 오오 조심 좋겠네 헤헤헤헤 내 해머로 집에서 오케이 클리어 아 오케이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거 제가 오케이 구주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준비하고 할게요 이건 무슨 클레이머 근데 클레이머 여기 우리 서 있는 대로 무슨 운동 시작 어? 하면 좋죠 뭐 봐봐 한 마리 다 터지잖아 얼마나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쉬워 어? 클레이머 하니까 오우 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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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90 50 어 뭐야 어 왜 어 다시 50 아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18m 뭐야 바람이 왔네 탈출합시다 아이고 이소 봐요 아이고 이소 봐요 여기 여기다 넣으시면 아 알겠습니다 잘 가세요 오케이 핑커 어서 돌아와 계속 가요 나가요 계속 가요 나가요 형 가자 스톱이형 눌러 아 두필름이구나 두필름 누르시면 돼요 네 매우 미션마다 누르시면 돼요 승리의 트로피를 가져왔군 엔터프라이즈 스페이스 펀데이션 오우 나이스 우리 뭐해야 해 오케이 드론 아리케인은 여기 그리고 그를 살아가고 그를 살아가고 그를 살아가고 그를 살아가고 포백할 묵표를 발견 오케이 오케이 너 그거 EDF 설치해놓으면 포획할 때 걔가 쏴가지고 죽이지 않냐 아 포획이 오나 그러네 씨 저번처럼 죽이면 안 된다 저번처럼 아니라 아까 전판이여 형 그리고 형 그때 형 죽었었잖아 이미 아니 그때 말고 너 저번에 한번 암살을 한 적이 있잖냐 정해 스매셔 아 그건 개가 온 거잖아 어제 오지 마세요 바로 거기 이제 그리고 형 그거는 그 암살이지 ADS를 잡은 거 아니에요 어어 어 얘는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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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뒤로 제 뒤로으로 어 핵의 플랫폼으로 유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저를 지나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하면 캡처가 돼요 오케이 바로 다음 미션 갑시데잉 다음 여기 맵 클리어 안하고 근데 맵 클리어하면은 딱히 다 안잡아도 경험치가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다 못하잖아요 아 확인 오케이 그래서 독필님 저거 스토리 다 깨주려면은 이 게임 스토리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그냥 미션 그렇게 말하면 없긴 하지 스토리 노벨이라고 할 수 있나? 넋러 주세요. 안돼. 그렇죠 노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죠. 내가 먹었네? 오... 아니 네가 먹는 것 같아요. 동님 저거. 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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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디! 너! 오케이. 컴이 래! 여기있어 뭐가있어 어어어어어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이번작품이 핑이 진짜 안 보여요 총매의 방철기 발견 이거는 디펜스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 닦고 난 다음에 디펜스를 시작하는거죠 어...매 랩을 다 클리어 한 다음에 디펜스 미션 할거에요. 총매라는 단어 대슨이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 게임 문맥으로 어떤 뜻인지 몰라요. 뭐가 문맥으로 모른다 아셨지? 총맥. 여기 청장에 무슨 이상한 것이 붙어있는데. 슬러지. 슬러지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스캐너 총매가 스캐너 역할을 해요. 그 맵에 고스트가 떠다니는데 그거를 연구할 스캐너가 총매에요. 여기서는 아 오케이. 원래 국어적 단어는 총매가 그런 뜻이 아니긴 한데. 아 대슨은 총매제랑. 어 맞아요. 총매제 그 강화할 때 쓰잖아요. 강화할 때. 네 그러게요. 웹폰 강화할 때. 오 여기. 오 나이스. 왜 왜 갑자기 잔고 많이 있었는데. 오. 오. 오 방금 스토비 형 위험했어. 오. 봤어. 저기 에모. 오 형 말을 해주지. 있다고. 오. 무탄약 있어요? 킬으로 알려줬잖아. 아 딴 데 못 있었는데. 어? 근데 R 없어요. 총매 파여줘. 아, 이게 방출기. 결국엔 방출기. 그리고 와보세요. 여기. 고프진. 저기. 아, 귀신. 어, 어. 이거를 방어해야 돼요. 저희가. 오케이. 지금 일단은 클리어하고 시작할게요. 아니, 노노노노. 클리어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네, 클리어한 다음에. 저기 엑 둥지 하나 있어요. 어, 여기 2층에도? 어, 귀신이 있어요? 총 3개를 보호해야 돼요. 3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아닌데. 그 기둥을 부셔주세요. 시작권으로. 아, 오케이. 땡큐. 아, 스토비님 왼쪽에 그런 R이 하나 남아있는데. 동지. 동지. 네. 에그? 에그. 알. 기란. 둥지. 둥지가 영어로 뭐였죠? 라바. 아니, 라바는 아니고. 라바는 애벌레 아냐? 코쿤? 코쿤? 네, 코쿤. 한번 볼게요. 코쿤도 둥지인가? 모르겠다. 저는 둥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R. 라고 했는데. 총매가 어디 어디 있어? 어, 밖에 있었는데 지금. 방축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네. 내가 그거. 나는 성공탄이라서 이번에. 아, 난 칠에 있으니까. 어, 뭐야 이거. 그냥 이제. 찻에 들어갔어. 아, 여기 있네. 가동하라고 하면 가동할게요. 네에에에에. 이제 하도시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건 뭐야? 다이어 뛰지노라 어디야 여기 길이 어? 저 머리 있는데? 저 왔어요 시작한다? 모두 모이실래요? 같이 들어가야 좀 더 좋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아 하고 계세요 애니미 인커밍 애들이 어디야? 능력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뒤에서 있다 이쪽에 있어요 아 설치했던 기계는 어떤 쪽가요? 아 기계요? 네 아 오 오 나이스 아 오 오 아 기무리 하나 도이눈 것 같아 여기 저기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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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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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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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여기가? 다 썼네 고! 바보야 위앱 위앱 맞을 테니까 벽 좀 강화해 줄래? 안그러도 돼요 이제 ADS 섭취했어요 ADS 섭취 났다 어디야? 어디야? ADS 디플로이드 아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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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신 재밌었는데 오히려 방어하는게 재밌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 짐같이 항 내가 먹어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어버렸어 다만 제가 쓰는 무기가 좋진 않아요 아 자룡 소중하니라 정찰 소중이요 아 저 있어요 꼭 쳤어요 이따가 쓸거에요 이따가 독필리고 눌러주세요 했으 안했어요 안했잖아 안했잖아 이렇게 다행히 또 다행이 다행이 안했으면